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게랑 만났어요 맛있겠죠? 위에는 뭐가 있나? 킹크랩이에요 킹크랩인데 쟤는 입에서 뭐하는거지? 청소하는건지? 뭐를 먹는건지? 모르겠네요 엄청 커요 많이 커요 킹크랩은 1kg에 13만원 달라네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 아는집에 가서 킹크랩은 내일 먹고 오늘은 대게를 먹을거에요 기다려라 킹크랩 내일 나는 내가 먹어줄게 날씨가 추워요 바다 따라서 영덕이에요 영덕강고항 영덕강고항 멀리서 붙일 수 있다 크죠? 엄청 커요 우와 진짜 크다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 한번 보세요 음 제가 여기에 영덕에 대게 먹으러 와서 내일은 오늘 밤에 실방을 못해요 9시 실방이 있는데 실방을 못하고 내일 저녁에는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제가 홍게도 보여드릴게요 홍게 홍게는 참 이쁘죠 색깔이 그죠?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되게 큰거 오늘은 방송에서 못만나요 내일 밤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좋은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